살아가는 사이인지는 어떻게 알아? 하루에 세 번 이상 전화하면 살아가는 사이예요 한 번도 안 하면 부부사이고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? 저녁 능년 동안 오늘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, 문자, 카톡, 이메일 할 거도 있어 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? 할라 안되는 짓이지 왜? 짤리는 거 있어?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 어? 여자? 아이 진짜 그거? 문제는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네 야 놀려라 있어 속초 경제였어 그지?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? 응? 됐어 난 자기만 볼 거야 난 옛날 여자친구들하고 절대 통화 안 해 자기 몸이 그리워? 언제부터냐고 아이고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참 아이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 핸드폰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 나 여기 친구들 집들이 와 있어 집들이? 너 맨날 재수없다고 욕하더니 뭐 얻어먹고 있다고 거기 가 있어 뭐야 뚜렷 나 고고고고 멋잠한다 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연속 왜